비트 만수로 쇼미노 코쿤! 우리 코쿤도 기지개 그만 피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G의 코쿤입니다. 쇼미가 벌써 10주년을 맞을 거예요. 지금 염따 토일 팀 이름이 토나와 염. 자극적이다. 그레이랑 송민호는 그레이노마. 그레이노마. 다이언티랑 슬롬은 티슬라. 티슬라. 전기완충이네요, 티슬라. 데코와 코쿤은요? 저희는 좀 귀엽게 코코. 리맨. 좀 약한데? 코코만큼 힙합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코를 내려놓지는 못하네. 그쵸?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벌써 쇼미 세 번째 프로듀서로 형대를 하시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넉살을 뛰어넘는 실력자는 안 나온 것 같다. 넉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넉살! 에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보통 쇼미더머니는 약간 완성형 참가자보다 좀 이렇게 발전하려는 참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발전형. 근데 이미 나왔을 때 발전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할 곳이 없어요. 아... 놀토에서도 넉살이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이제 코쿤 씨 옆에 있는 개코 씨다라고. 그럼요? 네. 존경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예. 오. 많이요. 오케이. 많이 얘기했어요. 추가 점수? 너 말고 나. 아니, 개코예요, 개코. 저는 왜요? 저는 왜요? 저는 왜요? 코쿤은 자기 얘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배코한테 무슨 소리야. 예, 자기 얘기는 당연해요. 듣는 거 괜찮으신 거예요? 코쿤 씨 괜찮으세요? 듣는 거 괜찮으세요? 아, 뭔가 한번 존경받고 싶거든요. 아... 그래, 얘기 좀 해줘. 아직까지는 아니고 개코 씨. 장매운탕이라니. 아, 예. 자유로워요, 아주 그냥. 자, 좀 코 쪽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도 됩니까? 코 쪽. 살짝 들어가도 돼요? 코 쪽. 자, 대한민국 3대 코 중에 두 번째 코. 더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요. 명품 코예요, 명품 코. 아, 너무 빨개졌어. 아, 너무 빨개졌어. 아니,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 아, 너무 빨개졌어. 아, 너무 빨개졌어. 아니, 코가 더 귀여워진 거 같아. 따로 뭐 에센스 같은 거 발라요, 관리를. 뭐라고? 관리를 해요, 좀. 잠깐만요. 블랙헤드도 없어. 블랙헤드 많아요. 아니, 지금 너무 확대돼. 여배인 줄 알았어. 너무 확대돼서 깜짝 놀랐어요. 1분 1초입니다. 아, 1분 1초. 오, 나아는데? 1분 1초. 나 이거 알았는데. 이거는 근데 가사 잘 들리는데. 오, 개코. 퓨 알아요? 1분 1초 노래가 뭐. 그때. 어렸을 때 싸이월드 BGM으로 많이 해놨거든요. 퓨는 이건. 아니, 퓨는 싸이월드를 얼마나 많이 한 거야. 그때쯤 많이 들었어요. 폭풍이. 야, 아니야. 어, 맞습니다. 저기세요. 정확히 에픽하니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만. 내가 이걸 이럴 줄 알았어. 임진은 타블루씨가 교금실에 도착하기 전인 것 같아요. 아니 뭐 환청을 뜰려. 그리고 코코는 스피커를 암드에다 해주시면 안 돼요. 왜요? 귀가 이렇게 생겨서. 귀에서 잘 안 들려요. 아니 본인이 돌아보면 돼, 본인이 돌아보면 돼. 정확합니까? 여기서 석이업하라고. 자, 넉사 경고입니다. 소영 씨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죄송해요. 왜냐면 코드 콘스트가. 글씨를 너무 잘 써. 이거 누구 글씨야? 타이핑한 거야? 누구 글씨야? 안 될 수가 없는데나. 글씨를 왜 이렇게 잘 써? 지금 이 글씨. 칭찬이었네, 칭찬. 친구잖아, 또. 그럼 또 논란 일어나, 또. 동갑이라고? 둘이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라고요? 설거세요? 너무 놀랐어. 89년, 12월, 18일. 12월? 아니 우리 판에서는 동안인데 얘가? 저희는,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팀에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이쪽 판에서는 더 괜찮은 편이에요. 깔끔한 편이고. 깔끔한 편이에요. 쇼비 판에서는 동안이에요. 쇼비 판에서는 동안이에요. 아, 그럼요. 쇼비 판에서는 동안이에요. 아, 이 정도로 훌륭하죠. 아, 훌륭하다. 아, 쇼. 서로 지금 놀래고 있고요. 자, 다시 듣기 쓰는 게 나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코코. 1라운드, 2라운드. 저는 쓰는 게 나아요. 쓰는 게 나아요? 개코. 아니 너 혼자 배를 좀 채웠다, 이거 아니야. 아니 포기하기 싫어. 아니 포기하기 싫어. 아, 포기하기 싫어. 예아, 오. 멋있었어. 그래? 아니 포기하기 싫어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형들 노래니까. 개코 형은요? 나는 가보고 싶은데. 오케이. 다시 듣기. 다시 듣기? 다시 듣기를 쓰고 있고 지금 개코 국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아, 카메라를 등졌어, 얘. 네네. 자, 갑니다. 다시 듣기. 마지막 들렸죠? 야, 야. 마지막 들렸죠? 하나 잡았어, 나. 오케이 오케이. 자, 잡은 거 일단 가고 있어. 이게 짧은이야. 자, 넉살부터 하나 뭐 잡았습니까? 숨 죽인 짧은 속삭임도. 작은 아니야? 작은 아니고? 작은 아니고? 작은 아니야? 와, 대박이다. 아니, 아까 숨 죽인 작은 속삭임도라고 했어요, 제가. 아, 짧은 아니야? 작은이야? 난 작은, 난 작은으로 들었어. 아, 그럼 작은이니까 봐. 그리고 비밀도 앞에 달콤한이 있어. 오, 달콤한! 달콤한! 달콤한. 저기가 달콤한 비밀도가 아니라 달콤한 뒤에 뭐가 있어. 그치? 그치? 무슨 무슨 비밀? 디트위를 거의 다 들었어. 오, 오! 닷 jin, 닷 jin. 세윤! 세윤! 고지식하고 진짜 감 떨어진 네이농우 자식, 네이농우 자식, 네이농우 자식! 왜 이러면 자싯, 왜Ps exactement? 왜이러면 Fellowship louato 약간 디스전으로 가도 될 것 같네요 실패, 동연, 동연 동연 세게 나가, 세게 나가, 세게 나가 고리타분하고 진짜 값도를 하는 내이놈 자식 아, 너무 똑같아 플로우가 달랐어. 플로우가 달랐어. 플로우가 달랐어. 수백! 도전! 그 녀석 진짜 이 주먹으로 간빨을 한번 간빨을 한번 내려줄까? 내려줄까? 아니야 너무 같아. 내 주먹으로 간빨을 오케이! 간빨?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수백! 이러니까 맨날 안 끝나지. 동현! 도망해라! 진짜! 세윤이 형 보고 해야지. 세윤이 형 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진짜. 도망해라 진짜. 세윤! 그 녀석 한 대 쫙 박았더니 진진짜면서! 진진짜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감사합니다. 한 명석! 내일 만나서 내일 만나서 사례하세요. 삐약한 자식! 삐약한 자식!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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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요! 졌어. 저 졌어. 나 졌어. 거 SCID다. 흠! 흠! 케이크 평가 들어볼게요. 미친 것 같아. 우리랑 같이 음악 한번 만나볼래요? 저는 아는 사람이랑 같이 한 거 싫어해요. 태도가 힙합이야. 자, 코쿤. 코쿤 한 마디 해주세요, 코쿤. 제발 저희 팁에 와주세요. 제발! já no you shiet nan da. 코쿤 씨. 저와 함께 갑시다. 깨꼬실대. 예의있게.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그럼 집에 갈래. 천하윤입니다. 이게 진짜 아니죠? 세윤이 형 이 춤이야. 한 번 더 해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이렇게 갑시다. 오 멋있는 척 같다. 오 화보 같아 화보. 아 700. 연기는 왜. 글로벌 대세 아이돌. 아이돌 모르는구나. 투모로우. 초겟. 아이돌도 프로듀싱을 또 하거든요. 그렇죠. 세계관을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세계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옆에서 거들기만 해. 야 형 입장 4개 응원 좀 해줘. 너무 매운맛이야 서로서로. 아하. 질치고. 밥 먹었어. 못 맞힐 것 같아서 과자 먹었어. 오 진짜 크네. 탕진잼 탕진잼 탕진잼. 혹시 실례지만 코쿤 이 노래 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알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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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넉살 충분히 가르쳐 줬죠? 아 예예 알고 있습니다. 가사 적는 거지 가사. 그렇지. 가사 말고 뭘 적으려고. 가사 말고 뭘 적으려고. 와코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와코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멜론이 적으려고. 코드 적으려고. 코드를 적으려고. 코드를 적겠대. 비트 찍으면 안 돼요. 속으로 적어도 멋있겠다. 아니야 그런 거 못해. 무슨 말을 하려고. 망가를 써. 센터카니가 그러네. 이름만 코드코스트지. 웃어. 아 이름만 코드였어? 아 코드는 벌써 모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더 천재네 오히려. 천재야 천재. 천재 천재 천재. 그러면 뒤에 가사가 달러 달러 전부 탕진이잖아. 그럼 여기 노는 게 맞거든. 놀아야 탕진을 하니까. 아니면 돌면서로 아까 썼으니까 혜리가. 여기가 헷갈리면 돌면서로. 근데 나는. 한 글자 이상 맞나요? 여기 이거 놀면서 맞고. 진짜 좋다. 한 글자만자도 그렇고 두 글자만자도 그렇고 세 글자만자도 다 한 글자 이상이니까. 근데 한 글자도 안 맞으면. 그러니까 놀면서 뭐를 이렇게 해서. 최소 한 글자만 맞으면. 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태어버린 때 많이 들었지. 놀면서. 너희들이 오랜만에 만났지? 어제도 봤어. 어제도 봤어. 어제도 봤어? 어제도 봤어? 어제도 둘 다 계속. 그래서 둘이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리고 자기 의견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좀 뻘쭘하니까. 내 생각엔. 울면서랑 태어버리면 맞는데. 똥은 아니야. 똥을 썼을 리가 없어. 있을 수 없어요. 아 근데 그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근데 그분들은 그런 가사는 안 써. 아니야 근데. 그분들은 그런 가사 안 써.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그런 가사를. 정말로는 게. 정말로는 게. 자 곡은.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어? 머리 아프려고 어지러워 제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야 얘 얘 저 제 아이웨이 배불러서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해도 돼요 아니 이거 아무 책임감이 없네요 얘는 파란한 육목도 배부르다 제시의 눈 눈 하나 다 같이 잠시만요 이하이 님이랑 저랑 아직 똑같은데? 네? 아, 이거 제가 두 잔 거치만 가르쳐. 무슨 차이기잖아. 원한다면 솔직히 좀 봐, 있잖아. 똑같아. 어, 잠시만요. 이 아이님이랑 저랑 아예 똑같은데? 네? 아니, 근데 쓴 사람이 다르잖아. 아니, 그 얘기는 아니잖아. 아니, 여기 제가 방금 지웠어. 아니, 원래는 여기 무슬림처럼. 방금. 방금, 방금. 아, 진짜. 아, 넉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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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잘하신다고 나랑 똑같았을까 봐. 아니, 근데. 아, 넉사 씨. 근데 넉사 씨 다 좋았는데. 아, 넉사 씨 다 좋았는데. 그걸 얘기할 때 표정이 조금. 아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하영 씨랑 좀 똑같은데.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거슬렸어, 되게. 거슬렸어.